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넷째 주 통독교회 주일아침 통독 성경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눈으로 그리고 피로 촉촉하게 봄을 재촉하는 이 놀라운 시기에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또 주께서 정하신 이 복된 주일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꿈으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통독교회가 통독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사건 사건들이 어떠했는가를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읽고 공부한 내용을 다시 도짚어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잘 배우고 익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길을 찾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건들의 기록. 그 사건들의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만 행하신 게 아니고 여러 사건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건들을 고르고 골라서 선별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사건들만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사건 기록은 너무 많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기록으로 남겨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골랐다는 얘기죠. 골랐다. 추렸다. 이미 추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통독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모든 내용을 추리고 추려서 이 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따로 추려낼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역사선 통독 성경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역사선으로 통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니 굳이 이렇게 다 읽어야 돼? 내게 주신 말씀을 좀 뭔가 이렇게 와닿게 붙잡으면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고르고 골라서 여기에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역사선으로 통독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 통독 성경 공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성경은 모세가 창출 내 민신 이렇게 다섯 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 기록으로 쭉 진행되다가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그 다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으로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마테마가 누가 보금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마감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전체를 크게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건 기록을 마감한 그런 중차대한 책무를 감당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무 많은 기록이 있는데 골라내서 골라내서 기록했다. 따라서 이 기록 범위를 넘어가지도 말고 이 기록 범위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기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을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이 책은 순차적으로 사건을 기록대로 다 공부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목표다, 요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기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순 통독 공부는 우리가 잘하고 온 세계 교회가 이 역사순 통독 성격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민숙이 15장에서 32장까지 살펴보셨나요? 민숙이 15장에서 32장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7일치로 나누어서 매일치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인 즉슨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장소는 신의 광야 시간은 40년 그 다음에 인물들은 출애굽 세대에서 만나 세대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의 40년 이야기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셨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왜 정하셨는지는 바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사건이었다. 이것이 지난주 주일날 공부한 내용이었잖아요. 정탐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신해산 1년을 마감하고 이제 가난에 들어갈 소망이 부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보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가난에 들어가는 방식은 뭐였는 거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선별해서 가난과 싸워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누군지 어느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대들인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정탄권을 보내자는 얘기는 일단 의도는 싸우겠다는 거고 잘 싸워보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효과적 싸움을 위해서 정탄권을 보냅시다. 다녀오게 합시다. 라는 제안을 모세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았죠. 좋다. 그리 해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 리더들을 선별한 거죠. 각 지파의 한 사람씩 공정하게 잘 그렇게 해서 12명이 가난의 곳곳을 잘 정탐하는 데까지 성공한 거죠. 보고 때 보면 그 내용은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잘 봤다는 얘기죠.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그건 자기만의 각도라는 거니까 지나친 주관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체의 내용으로 보면 12명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봤다는 얘기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상황을 놓고 이 싸움이 제사장 나라 싸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믿음이 약했다. 10명이 결국은 이 싸움은 그냥 제국의 싸움이나 나라별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제사장 나라 싸움입니다. 제사장 나라 싸움 방식은 지난 1년 동안 이미 내용이 내용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제사장 나라 싸움의 굉장히 기본 기초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낮아져 버린 거죠. 10명이. 그런데 이제 그 10명을 요소와 갈렙이 설득을 합니다. 이 싸움은 제사장 나라 싸움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다. 제사장 나라 싸움이다. 제사장 나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2명이 10명을 그리고 또 10명에게 설득당한 60만 명을 설득하는 일을 실패하죠. 실패함으로 결국은 이제 모세 한 사람 요소와 갈렙 물론 이제 아론은 튼튼하게 그 믿음 기초 위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일부 세력과 나머지 전부 세력들과의 갈라서버리는 거예요. 나뉜 거죠. 그러니까 내분입니다. 그 내분 사태를 헤라님께서 지켜보시고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니 아 이거 수습해서 어떻게 가는 거 어렵다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을 언급을 하시는 거죠. 섬뜩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살면서 그냥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그 섬뜩한 삶의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 중에 손꼽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사실은 얼마 전에 신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진밀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잘 몰라서 뭔가 그랬다. 그리고 또 한번 서툴렀다. 그런 거지만 이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두 번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우수와 관렙을 또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우수와 관렙은 가난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가지고 기억해 두셨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광야 40년을 이제 결정하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 즉 광야 4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출전선수로 다 선별해서 내보내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사명을 맡기지 않기로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그림이 정리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해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는데 와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라고 내부 반발이 또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난에 가서 싸우면 쉽지 않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1차 내부 반발이라면 2차 내부 반발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정하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출애국 세대들은 자연사하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잘 훈련해서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런 계획이 다 세팅이 되고 출발을 했는데 이 계획에 또 반발이 나와버린 게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발이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그 10명이 정탐하고 와서 그때 이제 보고하면서 만든 가난에 진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꽤 자극적이었다면 그러나 현상적이었다면 이번에 2차 반발을 주도하는 이 사람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 중심이 되고 250명의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조직적 반발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요. 이거 시리어스한 겁니다. 이게 뭔가 불만을 툭툭툭 튀어내는 거하고 이게 똘똘 뭉쳐서 예를 들은다면 이제 저희 집에 우리 세 아이들이 우리 세 아이들이 따로따로 입이 뚜뚜하게 나온 거하고 세 녀석이 뚫뚫 뭉쳐서 합의하고 당을 짜고 아빠한테 안 하겠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반발이 산발적 반발이었다면 이번에 반발은 아예 그냥 조직 딱 차서 모세 리더십 패기 등등 다 그런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결정이 그대로 시작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40년을 잘 보냈기에 만나세대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이 정말 쉽지 않았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에서 그들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그들의 그 저항을 꺾는 방법은 땅을 벌려서 250명 죽게 한다든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 지도부를 뽑아버렸는데 백성들이 민중들이 들고 나섰는 거죠. 민중들이 어떻게 들고 나서는 거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 백성들은 거침없게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작위로 연병을 보내서 백성들을 죽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멈추게끔 제안을 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진멸이 진행되고 있는 연병이 와서 막 죽어가는 겁니다. 대략 얼마만큼 무섭게 죽어가고 있었는 거니 보시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 그러니까요. 60만 명이 조금 넘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14,000명이 죽어져가는데 더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멸은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향로죠. 그 아론이 제사장 나라에서 향을 하나님 앞에 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향로를 들고 원래는 재단 앞에 가 살라야 되는데 이 향로를 들고 연병이 진행되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그 한 복판으로 뛰어들어가게 한 거죠. 아론이 향로를 들고 회중들이 죽어져가는 그 경제선으로 뛰어가죠. 뛰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멈추죠. 이게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해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 사건 안에 들어가 보면 고라를 중심으로 한 250명의 리더들이 모세가 아론을 중심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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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니까 왜 그 거룩을 독점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룩을 모세와 아론이 독점해서 뭔가 그걸 사유화한다라고 판단들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폭로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나라라는 유사 형태의 또 다른 권력을 유리해 가고 있다.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뭔가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간 거니 그냥 쫙 먹혀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만 4,700명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 생각이 확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거룩을 독점하고 있다. 이 생각이 확고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들이 죽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아론에게 사명을 감당해라. 해서 이제 향로를 들고 가서 그쳤다. 그 장면을 이제 백성들이 거기서 지켜본 거죠. 거기에서 백성들이 일단 끝납니다. 정탐 사건은 사실은 정탐 와서 10명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 향로의 불로 만 4,700명이 죽는 이 일로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 광야 40년 시작하라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건데 이 기회가 얼마나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가 나라를 민수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1차 끝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열세지파죠. 열세지파의 리더들의 지팡이들 그 당시 지팡이는 일종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잖아요. 지팡이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들반들반들 손때 묻은 지팡이고 잘 수분을 빼버리고 나무를 잘 말렸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썩는데 썩지 않게끔 잘 말라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팡이인데 그런데 그런 13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런 거죠. 거기에 아론 것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지팡이를 다 가져왔던 걸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싹이 난 지팡이는 다시 법계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라는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 거룩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어때요? 애들이 태어나서 하루하루 사는 거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이들이 때쓰기 시작하면 좀 보기 싫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일정 낙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품위 품격 이라는 걸 획득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게 품위와 품격 입니다. 일반 여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를테면 특히나 여러 산지 임성들은 훈련에서 품위와 품격 이라는 게 나올 리가 1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품위와 품격을 갖추게 하는데 그 이유가 신뢰하지 마 신뢰하지 마라는 거죠 상대에게 그래야 상대와 존중해서 오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눈빛 하나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까지 절제도 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품위를 지켜 그런 말 골라서 하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다는 게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게 거룩이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이 하는 일이 향로에 불을 키는 일 또 불단속하는 일이잖아요. 향을 피우는 일인데 이 단속하는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법대로 만들어진 옷이잖아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왜 그래 그러면 룩이야 이러면서 또 이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론은 룩이 자기가 원하는 룩으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딱 정해진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룰이 많아요.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룰이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 룰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언뜻 보면 꼭두깍시야? 로봇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룰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룰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존재죠. 그게 거룩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흘러간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론의 쌍란지팡이는 그 당시 그때 중요하게 포인트가 됐던 거룩이 누구나 다 거룩한데 왜 누가 독점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종의 반란자들의 주장과 이미 지난 1년 동안 세워놓은 거룩의 흐름 아론을 통해서부터 나오는 흐름 있잖아요. 이것과의 깊은 한판 승부가 드디어 거기에서 끝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기에 이제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아서 40년이 지난 후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아론과 아론의 가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일종의 품격 거룩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부분은 또 이제 그 두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가지겠다. 그 스토리까지 봤잖아요. 이 스토리는 일단 사실은 요단 동편을 일단 싸워서 차지했다는 전제하에 나온 얘기입니다.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 민숙이 광야 40년 재미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불평 불만 광야에서의 불평 불만 이런 포인트 이런 단어들이 너무 민숙이 하면 앞서는데 굉장히 핵심 포인트는 레위기에서 말한 그 거룩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일반화되는가 그 거룩의 내용 그리고 그 거룩의 흐름이 어떻게 결국은 40년 동안 잘 정리 정돈 세팅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공부하신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네. 또 이번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남은 민숙이 그 다음에 신명기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일날 또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공부하셨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대로 잘 공부했는지 다음 주 주일 오전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에 확인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본받는 것 이것은 단순한 형식주의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되는 그런 어떤 수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이슈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데까지 목표가 있음을 잘 알고 지금 이 본격적인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잘 공부해서 사부금서에 가서 우리 주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가지고 이 통독 성경 공부를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니 곧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복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통독교의 모든 성도인들을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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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